태종실록 삼건 태종이년 일월 이십팔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천사백이년 명건문 사년 동평현 부산포에 외구가 들어와 천호 김남보와 사졸 십여명을 죽이다 태종실록 삼건 태종이년 일월 이십구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께 헌수하고 춤을 추고 연구로 화답하며 매우 즐기다 태상왕이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연구로 화답하고 매우 즐기었다 대가가 돌아오다가 장단에 이르러서 행하게 술자리를 베푸니 민무구 이좌 등이 취하여 소매를 맞잡고 여러 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태상왕께서 병이 없으시니 내 경들과 마음껏 즐기려 하오 태종실록 삼건 태종이년 2월 1일 가빈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소유산에서 돌아왔다 태종실록 삼건 태종이년 2월 2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충맹헌이 요동에서 태복시 소경 손봉을 만나 되돌아오다 중국 조정에서 태복시 소경 손봉을 보내어 병부의 자문을 가지고 요동에 일어났는데 손봉이 충맹헌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기왕의 일을 천자에게 주문하지 않고 오는가 하니 충맹헌이 자문을 받아 보내고 이어 나도 따라가겠소 하였다 충맹헌의 생각으로는 먼저 뻔해 가지고 온 말값으로 교환하지 못한 것을 지금의 값대로 바꾸려고 함에 쓰였다 단목지의 생각은 앞서 온 말값으로는 벌써 무역을 했으므로 이제 다시 그 값을 제하고 가져오는 것은 미편하기 때문에 요동에 있는 셋째 운의 말값을 가져다가 무역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임금이 시산의 제출들을 자문으로 모이라고 명하여 이를 의논한 끝에 삼천피를 더 무역할 것을 정하고 바로 지신사 박성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니 단목지가 매우 기뻐하였다 단목지는 맹헌을 싫어하였다 박성명을 보고 말하기를 충맹헌은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소 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단목지가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단목지가 충맹헌과 불화하니 반드시 서로 황제에게 죄를 얽어 바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나라는 무역의 진력하고도 결국은 공이 없어지게 된다 충맹헌이 다시 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박성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니 단목지가 말하기를 맹헌이 다시 와도 좋소 하였다 단목지가 감생률견을 보내어 말값을 요동해서 가져왔다 임금이 박성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유산에서 돌아와서부터 인질이 나서 안질이 나서 즉시 나가보지 못하였으니 감생을 하루 동안만 머물게 하기 바라하니 단목지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와 보시려고 하시면 오직 술을 권하려고 함이오 우리들은 날마다 만족기 취하니 국왕께서 오시어 권하실 필요가 없소 조정에서는 말을 바꾸는 일이 급하니 빨리 감생을 요동으로 보내서 그로하여금 전에 아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단목지는 기생을 끼고 날마다 취하였으므로 스스로 그 글씨를 자랑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제일 가는 글씨다 하고 인쇄한 책 한 권을 판각설미수에게 주면서 이처럼 말하였다 서법이 왕의 지와 다름없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2일 얼며 두 번째 기사 태상왕이 숭인문 안에 궁시를 지으면서 뒤에 절이 될 것이라고 하다 태상왕이 판성공 감사 노음을 시켜 군인과 제목을 임금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궁시를 숭인문 안에 지으려고 한다 하니 임금이 군인 100명과 제목 100주를 바쳤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 궁은 뒤에 절이 될 것이다 하였으니 바로 전조의 태조가 광명사를 지었던 예와 같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2일 얼며 세 번째 기사 직예문관 이담이 황제가 면복을 내려주었다는 소식을 전하다 이담에게 안장 갖춘 말을 내려주었으니 담이 사은사로 민무질이 서장관이 되어 타각부 이을생과 같이 돌아와서 황제께서 홍여행인 반문규를 보내어 면복을 가지고 오고 이담에게는 안장 갖춘 말을 이을생에게는 말을 하사하였습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중국의 사신 반문규가 면복을 가지고 온다니 예를 갖추어 맞이함이 옳겠다 전일에 사은할 때에는 말만을 바쳤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안장을 갖추어야 되겠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박가 씨를 동북면 도순문 찰리사로 삼았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동북면의 기근을 구휼하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세 운마의 말값으로 상등을 중등말로 바꾸고 중마를 하등으로 바꾸지 말도록 하다 태종시록 3권 태종 2년 2월 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요동에서 돌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을 삼도에 나누어 두다 본국의 인민으로 요동에서 돌아온 사람은 충청 전라 경상도에 두라고 명하였다 서북명 경찰관 정훈이 보고하기를 본국의 인민으로 도망하여 요양으로 들어갔던 자들이 근자의 굶주림과 정력으로 인하여 그 처자를 이끌고 도로강을 건너오는 자가 길에 연달았습니다 만약 압록강가의 주군에 두게 되면 뒷날 요양등처에 풍년이 들고 전쟁이 거치게 되면 또 우리 인구를 유인하고 소아마를 도둑질하여 가지고 강을 건너 달아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삼도 여러 고울로 옮겨 영리와 간노로 충용하시면 매우 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성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에 다행이겠나이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그대로 아니니 임금이 말하였다 하삼도에 안치하고 처음에 먹을 양국과 곡식 종자와 토지를 주고 극진하게 보호하라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유승이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가서 없어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해성의 꼬리가 매우 길다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 천문과 지리를 가르치게 하다 임금이 하윤에게 말하기를 서운판사 황하준과 지거원 등은 모두 천문과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오래도록 서운판사로 있으니 나이 젊고 명호한 사람을 보아 천문과 지리를 가르침이 옳겠다 하니 하윤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작년 부원군 성성민 등이 소유산에서 돌아와 태상왕의 환가 여부를 아뢰다 태상왕께서 빨리 돌아오실런지 늦게 돌아오실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전 참찬누나부사 정료가 손자가 어린 나이에 관직을 받았다는 이유로 탄핵받다 그 손자 정발이 나이 14세로서 전농시 직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경제 이전에 젖비린내 나는 자재로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부영을 죄주라는 영이 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2월 5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건의로 공신전과 사사전의 수세법을 세우다 사관은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라 하였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군대가 넉넉하면 백성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나라에 3년간의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등이 가만히 국가에서 병조를 훈련하는 것과 기계를 준비한 것을 볼 때 조치하지 아니함이 없사오니 군대가 넉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래로 사방에 근심이 없어 아직 그 군대에 이바지한 비용이 없었으니 중외의 군자국으로 붉게 썩어가는 양국이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일련의 군수품도 오히려 보급하지 못하오니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으로서 대비하겠나이까 이 점을 신등은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오 전하께서도 깊이 염려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신등은 우리나라의 전지가 80여만 결에 불과하다고 여기옵니다 경기 이외로 말하면 창고, 아로, 공예, 늪금, 사사의 전지를 제외하고는 군역, 외역, 진, 역, 원, 관, 지장의 전지에도 모두 그 새가 있어 녹전에 보충하오며 군자에 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개가 모래밭에 많을 뿐이옵니다 녹전, 위전이 간혹 진손으로 인하여 전액을 달하지 못하게 되오면 곧 군자전의 전조로 충당하오니 군룸이 비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입니다 기내로 말하오면 14만 9천 3백여결로서 창고, 궁사, 각사의 각 위전을 제외한다면 과천이 8만 4천 1백여결이오 공신전이 3만 1천 2백여결이고 사사전이 4천 6백여결이오인데 과전으로 말하면 수전과 한전을 각각 일결해 이 둘을 새로하여 구경을 공급하고 공신전으로 말하면 납세를 불우하여 훈신을 우대하오니 이것은 진실로 공훈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그러나 10분의 그 1분의 새로 받는 것이 천하 고금의 공통된 법칙이옵니다 더욱이 일결해서 이 둘을 새로 받아 군국의 수요의 이바지함이 무엇이 불가하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각 등의 공신전과 내외의 사사전 아울러 3만 7천 3백여결을 과전의 예에 의하여 모두 그 세를 받아들여서 군자를 보충하시면 세입이 3천 7백여석에 이를 것입니다 또 번잡한 용관을 도태하여 급하지 않은 비축을 들고 군자의 전조로서 녹전의 진손된 수를 충당하지 말게 하신다면 중의의 군사는 1,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3년의 비축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를 윤호하였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2월 5일 무엇 여섯 번째 기사 여러 고울에 헛어진 교동 강화의 수군을 조사하여 구역을 환정하다 경기 좌우도 수군절대사 김영열이 아뢰었다 지난 경신년에 전라도의 수군으로 정의한 자를 조사에 모두 모아들여 교동 강화에 살게 하고 전지를 주고 이름을 군적에 올려서 해구에 대비케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도망하여 헛어져서 여러 고울에 살고 있는 자가 무릇 161명입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2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각도의 관찰사에게 무역을 위한 말을 잘 기르라고 명하다 삼운으로 바꾸는 말과 함께 보내려고 함에 쓰였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2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각사 이전에 천전법을 제정하다 3부에서 상수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본국의 제도로 말하오면 4시 다방 3도 간 3군 출신자는 문반 7,8품과 권물을 제수하고 각사의 이전 출신자는 서반 7,8품과 위정을 제수한 까닭에 직결이 어지럽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은 1사의 이전에 비록 5,6명이 되더라도 소정의 달수가 찬 사람 모두 문반의 7,8품에 임명하게 됨에 간혹 이전 출신으로서 본사의 2원의 웃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미편합니다 원컨대 문반 7,8품 및 대위의 직으로서 각사의 이전으로 임명하시되 소정의 달수가 이미 찬 사람도 또한 달수가 이미 찬 사람으로서 임명하여 주무한 사람의 직을 삼으시고 그 나머지는 전조의 역관의 진급을 보류하던 예에 의하여 차례로 녹용하소서 또 도목이 대단히 번잡하오나 상정서로 하여금 각각의 소속으로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도퇴할 것은 도퇴시키게 하소서 의정부에 내려보내어 인원하기가 했다 3부에서 함께 인원한 바 모두 4원부에서 상신한 바와 같으므로 임금이 윤호하였으나 오직 대부의 직을 제수하자는 것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생원시에서 민무해 등 100명을 뽑다 시관 좌대원 이승상 대사성 조용이 민무해 등 100명을 뽑았다 민무해는 중궁의 아우였다 안장 갖춘 말을 내려주었다 의정부에서 신생원의 기가를 금하도록 청하기를 사신이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니 민무가 아래기를 신생원이 기가를 하는 것은 나라의 풍속입니다 비록 사신이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며 임금이 이것을 허용하였다 가갈은 큰 잘못을 소리로 꾸지져 그치게 함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총재 이승번과 대은 박신에게 혜주에서 사냥하기에 좋은 때라고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좋은 때에 놓으려면 바로 이때다 하고 또 혜주에 가서 유력 파는 것이 좋다고 논하니 이승번이 말하였다 혜주에 가서 유력 파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마는 민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각도 토지의 수확량을 다시 조사하라고 의정부에서 의정부에 전지하다 정부의 명예에 의하여 각도 전지의 손실의 수를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지신사 박성명에게 명하여 정부에 전지하였다 신사년의 각도 전지의 실수가 매우 적었다 그것이 풍상수환으로 인한 것임을 다 아는 바이나 실롱한 곳 이외의 그 손실은 손실된 문부를 상고하여 그 중에서 실수가 과소한 주현은 다시 적간하게 하고 수령으로서 만약 불공정한 자가 있다면 직책과 이름을 아래라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환가가 늦어짐을 걱정하다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대간이 면대하여 아르기를 태상왕께서 소유산에 오래 계시면 불가하옵니다 산람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시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달 24일은 의비의 기일이니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산람은 산에 가득하게 낀 안개를 말한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순영부 승령부에서 처음으로 조회에 참여하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상왕의 충고에 따라 가래색을 파하다 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임금에게 말하기를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 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 들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하였다 또 이숙번 박성명 등도 따라서 청하였으므로 바로 파할 것을 명하였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2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사직하는 전라도 도절제사 홍서에게 말 한 피를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2건 태종 2년 2월 12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태일 3법을 익히는 생도들이 성관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2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저화의 통용 방안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외방의 민간에는 저화가 유포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쌀로 외방의 저화를 사고 면주 목면을 사서 상납하게 하면 백성들이 저화를 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윤호하였다 태종시록 3건 태종 2년 2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음부에서 사삼서의 추포 사용이 저화 유통을 어렵게 한다고 상수하다 저화를 유통에 보답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니 호조로 하여금 저화를 내어 금은 목면 마포 저포를 사게 하고 풍저창은 쌀을 내어 저화를 사게 하였다 또 경상도 미국 이천석과 전라도 미국 일천석으로 저화를 산 이 백성으로서 저창고와 경상 전라 두 도에서 쌀을 사고자 하는 자가 면포를 호조해다 앞을 다투 납품하고 저화를 받아갔다 그러나 민정이 구습에 젖어서 추포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음부에서 상수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3건 태종 2년 2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의 초상을 그리라고 명하였다 어진과 좌명 공신 40여 명의 영정을 그리게 하였다 태종실록 3건 태종 1년 2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사한 이지를 기롱한 감찰 노상신 등을 파직시키다 이지가 사직하다 처음에 이지가 본부에 앉아 있었는데 감찰방주 노상신과 유사정경 이한직 등이 신감찰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며 익사를 부리게 하여 온갖 추태를 부리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지가 서리를 시켜 노상신에게 말하기를 감찰이란 무공도 아니며 악공도 아닌데 어찌 이같이 하시오 신국이라는 법은 비록 옛부터 그러하다 하더라도 일찍에 판검법이 있었으니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먼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림이 옳겠소 하였다 이지가 일찍에 규정을 지내어 이름이 선생 안에 있었는데 노상신 등이 노하여 이지의 이름을 말살하고 퇴근할 때 그를 풍자해 말하기를 본방은 무공 악공의 방이다 하고 뒤에 앉아서 맞이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감찰 5부가 그 의논을 이지에게 누스라니 이지가 상수하여 그 연고를 갖추 말하고 사직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장령 현명인에게 명하여 노상신 등이 법을 무너뜨리고 장관을 입신여긴 죄를 물어서 아래라 하니 현명인 등이 상수하여 말하기를 노상신 등이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원부의 장관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하오니 그 직첩을 거두시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셨소 하였으나 임금이 그 직만 파면시키었다 임금이 그 직첩을 거두고 임금이 그 직첩을 거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